안녕하십니까 2주째가 됐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총칙부분으로서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제도 이런 것을 받고 두째 시간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72페이지 2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인데요 여기서 일단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비교적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중심이고 다음주부터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수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럼 72페이지 일단 제목을 써드릴게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사유인데요 일단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개공이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공부했죠 그래서 등록이란 결국은 개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의 개공이 있다 그랬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개공이 아닌 사람이 신규 개공이 되는 것은 법개공이나 공개공으로 처음 등록하는 것만 가능해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죠 이분은 과거 1989년도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그냥 중개업에 대한 신고를 했거나 허가를 받으면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는 이거는 새로 지금부터는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공이 아닌 사람이 지금 개공이 되는 방법은 등록인데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거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것만 가능하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개공의 중개업은 현재 세 종류에 있고 이 부개공은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던 복독방으로 진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공이 아닌 사람이 등록을 하려면 법인이거나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등록 등의 결격 사유는 이거는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 수 없는 사유 즉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는 사유인데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가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파산자라든가 전과자, 이호 같은 분들은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중개업계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받고 있다 해서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하죠 그럼 이제 등록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조문부터 한번 읽어보고서 하겠습니다 제9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가를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가로닥고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태시장이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이해가 같습니다 가로닥고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항 공인중개사 가를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닥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1항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2항 제5조 3항 규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제교부에 관하여 이를 주정한다 즉 제5조 3항 규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제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도 등록증을 제교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죠 12조 봅니다 이중 등록의 금지 등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등록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항 개업공인중개사 다음에 등자가 있죠 등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죠 개공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즉 이미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중개업소에 또 취직할 수 없다 그 말이죠 17조 등록증 등의 개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조표 그 밖의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의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19조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왕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되어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뒀죠 자 그러면 조문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으니까 하나하나씩 부른데 73쪽 등록신청 1반은 강의를 생략합니다 이거는 기초입문과정과 1,2월달 과정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등록신청 1반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든가 말든가 하시면 될 거예요 기초상식이니까 그럼 바로 어딜 넘어가냐면 74쪽 양가로 4번 등록신청자 및 등록관청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등록신청자는 누가 가능하고 등록관청은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지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등록신청 가능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조문을 읽어봤죠 구조 2항에서 공인중개사 가로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했죠 결국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일반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이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또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죠 왜냐하면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또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개업공인사에 소속하여 일을 하고 있다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란 결국 자격을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자격증 썩 켜먹고 있는 일반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있고 내국인 또한 외국인인 공인중개사도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와 외국인 공인중개사로서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할 것은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개공이 된 거죠 그런데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설령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지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변호사나 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폐업인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 누구한테 등록하냐 이거예요 등록관청에다 등록합니다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75쪽 반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 소지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만 등록관청이 되고 어느 시의 지역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시험질문상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한번 틀린 거죠 이때는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지 시장인 등록관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장인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의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인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어느 시의 지역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때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는 절차가 곧 밑에 있어요 그러면 등록 절차는 일단 등록신청이니 등록기준을 갖춰야 돼요 이 등록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신청할 수 있는데 이 등록기준이 매년 시험 나오니까 꼭 알아두는데 이 등록기준은 무슨 명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인교회사 법령은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령은 명령이죠 명령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룡 두 가지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무조건 출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등록기준 그다음에 사무소 설치기준 과태료기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사과 등록기준 사무소 설치기준 과태료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꼭 알아두어야 되겠죠 대통령령에 보니까 등록기준은 어떠어떤 곳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고자건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고자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겹을 할 수 있는 법인 있죠 법인 중에서도 비교해 볼게요 다른 법령에 따라 중겹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는 이럴 줄에서는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불렀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주는 거죠 특히 특수법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은 농협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에 대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농협동조합법 12조에 규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도 등록시청하면 다 등록을 해준다는 것을 꼭 시험에 놓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기준은 뭐가 있고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기준은 뭘 있는지 알아보는데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내국법인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 즉 우리는 외국법인이라고 하죠 이 외국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법인이건 어떤 등록기준을 갖춰야 될지 그 등록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등록기준을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재 76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등록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 공인중개사건 전제조건으로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어야죠 자격 보유하고 있는데 중개업무에는 종사하고 있지 않고 놀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하고 놀고 있어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즉 미성년자 전과자가 아니지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전제조건 하에서 두 가지 기준을 갖추는데 이 공인중개사 갖춰야 될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또 하나는 중개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 중에서 이 기준은 정확하게 이해해두시는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일 A라고 하죠 그럼 등록을 신청하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인이건 실무교육과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지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등록 신청한다면 실무교육 실무 수습을 오늘로부터 역산해서 1년 이내 받아 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실무교육 받았다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틀린다는 거 꼭 알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실무교육을 예외적으로 받지 않아도 즉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교육 실무 수습을 받지 않아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죠 면제되는 사람이세요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과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을 했다는 것은 실무교육 받았으니까 등록이 됐겠죠 그런데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스스로 폐업을 했어요 폐업하면 그냥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런데 폐업했다가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면제받습니다 안 받아도 등록을 시작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과거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려도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가 종료됐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한다면 이때도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 사무소 건물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는 중개사무소를 말하는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중개사무소 건물은 어떤 건물이 되냐면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건물 그게 뭐예요 가설건축물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거는 확보해도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로 건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지만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지만 곧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 건물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준공검사를 받았다든가 준공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승인이라든가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 이런 것들은 곧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로 확보해도 됩니다 이런 건물로 확보를 하는데 이 확보는 자기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돼요 즉 등록시청하는 본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또는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또는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거나 그 밖에도 기존의 중격을 하고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을 받아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도 되겠죠 이와 같이 건물을 확보하는데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예외적으로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으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건물을 확보할 때는 등록 신청하는 사람 자기 것도 괜찮지만 남의 것도 괜찮다 라는 거 자 이런 거 그런데 저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건물은 건물은 이런 건물일 것을 요할 뿐이지 건물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면적 제한은 없다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회사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00제고 20제곱미터 이 같은 면적 제한은 없다는 거 아주 쉬움에 꼭 나오죠 자 이런 내용이 아주 쉬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의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중개사무용도에 합당해져요 그래서 용도가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공법 과목에서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서 건축법에서 매년 시험 나오는 문제가 건축물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대통령령에 규정됐죠 건축법 대통령령에 그걸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용문산 교직에서 이런 용도는 이런 건물 이런 건물은 이런 용도 건축법에서 배웠던 그 용도로에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이라고 하는 김동용 선생님법에서 중개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또는 일반 업무시설 용도라고 배우셨죠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용도가 합당해지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대된 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고 등록 거부당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펼쳐드린 거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기준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기준은 아주아주 중요하고 교재는 76쪽 밑에서 한 8번째 줄부터 있네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갖춰야 될 등록기준 이거 아주아주 중요하니까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나오니까 법인이 갖춰야 될 등록기준 5가지를 하나 봅니다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은 법인이 피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 임원사원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한 명의 대표자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과 등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법인도 등록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인이건 외국의 주된 영업소득 법인이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 등록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 어떤 법인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냐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써 이때 협동조합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무조건 나와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일 것 그럼 상법상 회사는 상법에 규정된 회사인데 5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주식회사가 있죠 두 번째는 유한회사 세 번째는 합자회사 네 번째는 한명회사 다섯 번째는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의 명칭을 가진 회사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거나 또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으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차이점을 알고 있죠 이거는 영리조합 이거는 무슨 조합? 비영리조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틀리다는 거 꼭 시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이니까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도 등록할 수 있고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써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 법인은 왜 법인 설립되냐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그러한 법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써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서 동시에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 되냐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뭔지를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부터 1열달 과정 때 이거 공부했었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당연히 나중에 법인인 개공이 됐을 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 인상이고 그 외에 중개업의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면 그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6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6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또 나와요 박스에 있어요 77조 어떤 거냐면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를 대행할 목적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리에 대한 상담을 영위할 목적 개업 공인용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 또한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목적 이사업체나 도비업체를 소개해줄 목적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지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할 목적 이와 같이 14조기 등의 업무가 중개업 관상기분소경 이와 같이 중개업 외에 겸업은 관상기분소경인데 이와 같은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만 등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고 또는 아무리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 및 건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든가 중개업 및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등록할 수 없죠 왜? 건축업이라든가 감정평가업은 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니까 꼭 알아두셔야죠 또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권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죠 왜? 중개뿐만 아니라 관상기분소경 이와 같은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도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인의 요건 중에서 세 번째는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회사에 돼 있죠 대표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이나 임원 사원이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또한 공인인회사이죠 그럼 임원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회사나 또는 협동조합의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원이라는 것은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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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즉 이사 감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원이란 말이나 임원이란 말이나 같은 말인데 쉽게 해서 이사 감사를 합쳐서 사원이라고도 하고 임원이라고도 하죠 이분들의 3분의 1 이상도 또한 공인인회사에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대표자가 공인인회사이죠 그런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이나 임원이 한 명이다 그러면 한 명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인회사이죠 한 명 왜 사람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두 명에도 한 명 세 명에도 한 명은 공인인회사에 되는 거예요 그럼 일곱 명이라면 일곱 명의 3분의 1 이상은 세 명이 공인인회사에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숫자에 대해서 맞춰서 출제도 해요 그래서 어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이 일곱 명이라면 두 명이 공인인회사에 된다 하면 틀린 말이죠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사람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심표는 포함이에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원 다른 말로는 임원 전원이 이 사람들 전원이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실무 교육은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받아야죠 그것도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다만 아까 공인인회사가 실무 교육 면제받는 것과 똑같아요 즉 예전에 개공으로 등록했다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대표자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실무 교육 실무 수습 면제받고 과거에 소속 공인인회사로 근무하다가 고위원 관계 종료 신고 즉 퇴직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또는 이와 같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에 대표자 사원 임원이 다시 된다면 실무 교육을 면제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법인도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공인중개사가 건물 확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된다 아무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이라는 법령에 용도가 적합해야 된다 그렇지만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하면 등록할 수 없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나 준공허가 사용승인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또는 이때 확보하는 방법도 법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 임차, 사용대착, 기타 등등 방법도 가능하다 이때 건물 면적 제한이 없다 이런 거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은 해마다 출제되고 출제가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반드시 다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되는 거죠 3월, 4월부터는 이제 암기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한 거를 갖다가 암기와 응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확보해지만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등록 기준 갖췄어요 그러면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시청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양가로의 번 중개사무소께서 등록 신청이에요 자, 이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췄어요 공인중개사도 등록 기준 갖췄다 법인도 등록 기준 갖췄다 하면 등록 기준을 갖췄으니까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해 주세요 라고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 신청하냐면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은 우리가 아까 했죠? 어디가 등록관청이 나왔어요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관 법인 건 건물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중개사무소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중개사무소 건물 소재지가 있는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라 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이때 시장은 이 시에 구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만 시장이 등록관청이고 어느 시 지역에 구가 설치되면 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하는 거죠 등록신청할 때는 어떻게 등록신청하느냐 중개사무소께서 등록신청서라는 소식이 있죠 우리가 기초 1월달 과정에도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라는 소식이 있어요 등록신청서에다가 등록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당연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종별도 표시해야죠 즉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하면 공인중개사가 법인이 등록신청한다면 법인이 등록신청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를 많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다라고 한다면 동작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니까 동작구청장 귀하 이렇게 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등록신청할 때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장등록신고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등록신청서 소식에는 인장등록신고서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신청서를 낼 때는 이렇게 체크 인장등록도 같이 안 내면 인장등록신고서 옆에서 체크해가지고 등록신청서 우측 하단에 등록인장을 찍는 거죠 여기에 도장을 찍어서 같이 제출하면 이게 바로 등록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록신청하는 방법은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출할 때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돼요 그런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신청할 때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개정됐다고 했으니까 꼭 알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록신청서만 내느냐? 아니죠 등록신청서에다가 두 가지 서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등록신청할 때 실무교육수료확인증 4번 실무교육수료증 4번을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실무교육수료증 4번은 이거는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이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이거 등록신청하는 사람이 실무교육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실무교육 업무를 협회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했다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즉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대학 등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면 이때는 실무교육 수료증을 이때는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즉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예전에는 제출하도록 됐는데 이거는 개정이 돼서 제출한다 안한다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경우에 제출하지 않는다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제출하는 서류는 두 가지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 확보 서류 즉 남의 건물을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확보했을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도 함께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한다 여권용 사진의 크기는 반명함판 사진보다 크기가 0.5cm가 더 커졌죠 그래서 3.5cm, 4.5cm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세요 예전에는 반명함판 사진인데 여권용 사진 이거 두 가지 서류만 첨부하고 그 외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수료증사본 제출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런 것도 알아도 되죠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냐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등기상증명서 즉 법인 등기부도 제출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도의사가 다 제출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다는 거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아요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도 제출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다가 이거는 등록한 적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죠 특히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전부다가 국가기관이 발급하죠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교육수료증도 희도지사가 실시했으면 희도지사가 발급했겠죠 그러면 제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무교육 업무를 사기관인 대학 등에 위탁했으면 그것도 대학 등이 전자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이것도 제출하지 않아요 결국은 제출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소료와 여권용 사진 요구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등록기준에 보증설정이라는 건 들어가 있잖아요 등록신청할 때는 미리 보증설정할 수가 없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설정 증명서류 이런 것들도 제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죠 따라서 등록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제출하지 않는 서류가 시험에 더 잘 나오죠 이런 걸 제출하는데 이와 같은 서류를 방문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모두 가능하다 전자무소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 그런데 이때 신청서를 할 때 공짜가 아니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되죠 이때 수수료를 만일 사무소를 동작구 노량진동이 있는 건물로 사무소를 준다면 동작구 청장한테 제출하고 동작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줄지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은 내용이 쉬운 대신 완전히 15, 3길 정도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지 외워두지 않으면 조금만 틀어놓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과거 8회 시험과 15회 시험에서는 1차 과목, 2차 과목 다 합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이 공인용회사법령민 실무 과목이었죠 그래서 8회 시험 때는 공인용회사법령민 실무라는 이 과목이 평균 점수가 30점이 안 됐죠 최고 점수가 62.5였었어요 그래서 80점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민법은 평균이 한 45점 정도 됐는데 이 과목은 30점이 안 나왔어요 8회 때도 그렇고 15회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이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 과목은 그냥 다 외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등록관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방문제출전자문서가 간단하다 그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확인해봐야죠 7일 동안 7일 동안 뭘 확인하냐면 등록기준 갖췄는지도 확인해요 또한 공인용회사 자격이 있는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확인 요청해요 자격증 내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서류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개사무소를 얻어놨는지 현장에 가서 사무소를 얻었는지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줘요 등록해주는 게 등록해줬다는 것은 개호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등록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제해줍니다 서면으로 통제해준다는 것은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부로 개공에 대해 써라고 통제해준다는 거예요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제해주는 거예요 7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제해주는 거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것은 아니죠 등록증은 나중에 별도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지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주고 즉 등록처분을 해주고 그 뿐만 아니라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제해준다 그 거예요 그럼 등록처분해졌다는 말은 개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고 법이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신청할 때 이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만 지득하고 있을 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지만 등록기준 갖추어 등록을 신청했더니 개공이 등록을 해주면 그때서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법인이 법인이 법인인 상태에 불과한 거죠 그냥 법인인 상태에서 등록기준 갖춰서 등록이 되면 그때서야 등록까지 한 법인 즉 법인개업 공인사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등록이 됐다는 것은 등록증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는 장부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해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재 87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것 그게 바로 등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작년과 달리 개정됐다는 것 꼭 알아두는 것은 등록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있죠 등록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이거 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 가능하다는 것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 개정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등록신청할 때 작년에는 실무교육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지만 개정이 돼가지고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은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일단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개정됐다는 것 사진도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했지만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거 이거 개정된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개공이 됐으면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개공이 됐지만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개공이 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등록이 된 후 개공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인장 등록을 해야 되죠 인장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인데 인장 등록을 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돼요 그런데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면 이때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장 등록 신청을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했다면 추가로 또 인장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거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하지 않았다면 업무 개시 전에는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를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을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표현하죠 공개공으로 등록한 사람은 1억 원 이상을 법개공으로 등록한 법인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돼요 등록한 책임에 만일 보증 설정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면 이때는 등록한 책임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 설정부터 하여 신고해야 돼요 그럼 보증 설정에 따라 등록한 책임에 신고하면 그때서야 등록한 책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줘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증은 모든 개공이 다 등록증이 있죠 그래서 우측에 사진이 여권용 사진을 붙이고 등록증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그 다음에 개공의 종별 표시하고 사무소 명칭이 뭐다 몇 년 몇 년 몇 일 등록했음을 증명합니다 등록한 책임을 찍인 이 등록증을 교부해주면 이 등록증을 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개시를 하고 나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개공의 종별은 법개공 공개공 또한 부개공도 있어요 근데 법개공으로 등록했음은 법개공 옆에 표시해서 이 등록증을 주는 것이고 공개공으로 등록했으면 공개공 옆에 표시해서 이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물론 부치기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으로 처음 등록 지금 등록 신청은 안 되지만 예전부터 등록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이분들도 부개공 옆에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걸어놓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서식이 무슨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등록한 자가 누구예요? 개공에게 대해서 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시험이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 사무소에 걸어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에는 이 등록증뿐만 아니라 게시할 서류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다음에 공인인계사 자격증 원본 그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그다음에 중개보수표 이 네 가지도 다 게시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게시하지 안고서 업무를 게시했다면 이때는 개공에게 대해서 등록한 자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특히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원본을 게시하는 것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거예요 등록증 원본 이거를 갖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한다느니 이런 표현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 자격증 원본 그다음에 그다음에 업무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보증 설정 서류 그다음에 보수표 다 게시한 다음에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업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등록도 한다 보증 설정하여 신고한다 그리고 등록증 받는다 그다음에 등록증 등은 네 가지 서류를 다 게시한다 그런 다음에 업무를 다 한 다음에 게시하는데 이 업무 게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이 된 후 3월 이내에는 업무를 게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박아두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좀 했고 특히 81쪽을 보게 되면 80쪽을 보게 되면 8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등록 처분 및 등록 통지라는 게 있는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이 7일 이내에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라고 했죠 그런데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등록 처분 및 등록 통지에서 기억번 등록 처분 볼까요 등록 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그 밑에 1, 2, 3, 4 4가지가 아니라면 등록을 해주라 이거죠 4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없다면 등록을 해주라 이거예요 1번 공인위원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면 등록해주지 말아야죠 두 번째 등록 신청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4번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등록을 한 공인위원회사 칭찬하는 공인위원회사라 하더라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또 등록시청한다면 이건 이중 등록에 제한되죠 아무리 공인위원회사라 하더라도 소속 공인위원회사가 등록시청한다면 이중 소속 제한에 위반되죠 그럼 등록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놀고 있는 공인위원회사가 등록시청했고 또한 실무격을 받았는데 사무서도 확보했는데 그 사무소가 다른 법 건축법이라는 다른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 거부해야 되겠죠 이런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 보셨어요 자 그러면 등록이 됐으면 업무를 개시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이 됐으면 업무를 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도 등록한 거는 개공이죠 이거 개공이에요 그렇지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 측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3년 이하의 증여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도 정리했으니까 보셨어요 그 다음에 80 몇 페이지로 넘어져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하시고 교재는 9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이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적고 책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중 등록 제한한다고 했죠 이중 등록하면 어떤 제한을 받느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90쪽에서 위에서 10번째 줄 둘 이상의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돼요 두 가지 등록 다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까지 하죠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이중 소속 제한한다고 했죠 이중 소속하게 되면 어떤 제한을 받느냐 그 밑에 보면 90쪽에서 밑에서 7번째 줄부터 기억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에 또 소속했다면 등록 취소 처벌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아요 근데 9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니은 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에 또 소속했을 때는 이때는 자격정지 처번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받아요 근데 90쪽 맨 밑에 줄 디귿번 중개보존이 다른 개공에 또 중개보존이 됐다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습니다 중개보존은 행정처분은 받을 게 없죠 그 다음에 91쪽 등록증의 대여 등의 금지 이것도 아까 조금 읽어봤죠 등록증 성명상호를 남한테 양도 대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90쪽 91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등록 취소 처번도 받고 1년 1천만 또한 반가로의 번 등록증 성명상호를 양수받아 사용해도 안 되는데 양수받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는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한 장 넘어가서 92쪽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의 효력은 소멸이 됐다는 것은 개공이 아닌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92쪽 반가로 1번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되면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장부의 즉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에는 개공이라고 이름이 올려져 있죠 그 이름을 지우는 행위를 등록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등록취소처분을 합니다만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두 번째는 반가로 1번 등록관청에 등록취소처분이 있어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등록취소처분이라고 장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증을 뺏었다듣듯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의 개공의 이름을 지우는 것을 등록취소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폐업신고 세 번째 폐업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죠 폐업신고라는 것은 폐업신고서를 내면서 사무소도 없애버리고 등록증도 반납하는 행위가 폐업신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서 번 무등록중개업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무등록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무등록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무등록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오른쪽 93쪽 한 위에서 한 열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무등록중개업을 한 사람은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아니자만 3년 이하의 징역도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은 받는다 라고 했었죠 그 밑에 판례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와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 그 다음에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 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판례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용회사 법령의 실무는 판례가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민법도 40문제 중에서 36문제가 판례가 나오고 공인용회사 법령도 한 10문제 이상의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판례는 꼭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정리해드렸어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판례 무등록 중개를 한 자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한 번 중개한 거죠 이거는 무등록중개한 사람 처벌 안 받죠 네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중개를 한 자와 중개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에 대한 약정을 했을 때 이것도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수받아도 처벌받지 않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즉 보수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한 자 이와 같이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는 처벌 받죠 등록하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한 자 이거는 처벌 받아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 중에 하나의 처벌 받죠 무등록중개업을 한 사람과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에 대한 약정은 이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조건 무효라고 했었죠 무효 그래서 이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무등록자와 중개의받고의 보수 약정은 유효 그런데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와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의 약정은 무효 그러니까 무등록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보수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무등록중개를 한 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보수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건 무등록중개업을 한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이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 처벌은 누구만 받느냐 무등록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받고 그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꼭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죠 요거 시험에 매년 나오는 판례니까 정리해두셨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이 이렇게 내용이 쉽지만 그렇지만 자잘구리한 것들도 좀 다 외워두셔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항도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꼭 외워두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 전반적인 내용 제가 요정도는 꼭 외워두라고 제가 판서도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거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정도는 꼭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외워둬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쉬었다가 90 쉬었다가 94페이지 등록등의 결격사유 요거 설명드릴게요 예용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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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